반갑습니다.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 2021 수능 개념 강의를 시작하는 이 시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거는 쌤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막 전달하는 그런 건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쌤이 한 10월쯤에 얘기를 한 거야. 책에 있는 문구들을 같이 보면서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부터 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1등급 최상위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들보다는 현장에서 조금 쉽게 우리가 만나는 3등급 4등급 정도 되는 혹은 아예 또 아직 공부를 시작도 안 해가지고 조금 등급이 좀 떨어져 있는 성적이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쌤이 특히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먼저 봐봐. 쌤이 가지고 온 책은 이런 거야. 이 땅에 태어나서. 제목이 멋있지 않냐? 쌤도 이걸 추천받은 거다? 부천어설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읽어보면서 와 진짜 좋은 책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해주려고 이야기 해주려고 갖고 온 거거든. 그럼 잘 봐봐봐. 현대 창업가 정주영 씨가 자서전으로 쓴 책이야. 자기의 철학을 담은 거고 이 속에는 기업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는데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도 또 이제 쌤한테도 이 세상에 있는 누구한테도 다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쌤이 가지고 왔습니다. 자 보세요. 8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. 선진국들의 기업은 나름대로의 기업 역사 속에서 정리된 경영 철학들이 단단하고 견고하여 쉽게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다. 자 이거를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 잠깐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등급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은 나름대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고 견고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쓰러지지는 않는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. 그러면 그 다음 봐봐. 우리의 기업 역사는 그렇지가 못하다. 쌤이 아까 얘기했지. 3등급, 4등급, 아직 공부에 조금 덜 돼 있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. 우리들은 아직은 그렇게 견고하거나 단단하지는 못하다. 그치? 그래서 우리의 두뇌와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10년, 15년으로 그들의 백년을 따라잡기는 몹시 힘들다.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불가능하다가 아니야. 힘들다지. 그치? 힘들 수 있어. 오케이?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어쨌든 몹시 힘들다. 그리고 잘 봐봐. 우리가 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또 하면 엄청 잘하는 거 아니냐. 그치? 생각은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. 우리 두뇌와 능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조금 힘들 수는 있어. 그럼 봐.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뛰는 동안에도 그들은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뛴다. 이게 쌤이 되게 공감 가는 얘기였어.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등급을 쌤이 알고 있잖아. 성적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. 시험을 내거나 혹은 숙제를 내줬어. 그러면 오답 정리를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. 그리고 숙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푸는 친구들은 1, 2등급 친구들이더라고. 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해. 근데 실제로는 어때?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은 누구야? 당연히 조금 공부가 덜 돼 있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덜 한다고. 근데 봐봐.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해도 걔네들 더 열심히 뛴다니까. 이게 이제 딱 와닿는 얘기였어. 그러면 봐.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속도로는 영원히 뒤떨어진 100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. 해서 이 다음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들 쉴 때 쉬면 안 돼. 남들 잘 때 자면 안 돼. 남들 놀 때 놀면 안 되고 진짜 빡세게 해야 돼. 라는 게 나온다? 근데 그건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쌤의 생각을 조금 순화해서 알려줄게. 자 그리고 요게 하나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즘 좀 유행처럼 번지는 게 약간 노력을 폄하해서 노오력 막 이러잖아. 그치? 막 꼰대들의 얘기 이렇게 한단 말이야? 물론 꼰대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. 그런데 찬찬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봐. 다 맞는 얘기들이야. 내가 꼰대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.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게 좋지. 그리고 잘 봐봐. 노력을 했을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. 그런데 노력을 했을 때 될 수 있는 확률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좀 더 높아.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이자는 얘기야. 알겠지? 자 그럼 뭐 잠도 자지 말고 쉴 때 쉬지도 말고 막 해라. 가 아니라 쌤이 이렇게 좀 바꿔볼게.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잠도 안 자야 돼? 그게 사실 되게 쉽지는 않은 얘기니까.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어디야? 하루에 한 4시간 반 정도 자는 건 할 수 있잖아. 7시간 자던 친구들이 4시간 반 정도 잘 수 있단 말이야. 조금 더 자기 할 수 있는 선이 3시간이야. 그럼 더 줄여도 괜찮지. 그치?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고. 보통 이제 학생들 보면 저 진짜 빡세요. 이렇게 막 한다?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 친구들이 하루 동안 해나간 걸 적어오라고 해보면 생각보다 핸드폰 한 시간,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, 멍때리는 시간 이거 엄청 많아.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결과는 겸하게 받아들이면 돼.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동안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두 달, 세 달 엄청 열심히 했어. 그러면 그 다음에 점수가 빡 나와야 돼.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. 야, 그동안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두, 세 달 만에 다 돼.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. 그냥 수능 전에 한 두 달 빡 세게 한 다음에 수능 전에 빡!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? 그치? 그러니까 그 생각은 실제 좀 욕심인 거야. 열심히 빡 했어. 안 될 수도 있어. 오케이? 근데 될 확률이 좀 더 높아. 그리고 두, 세 달 해서 3월 달에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6월을 대비하시면 돼. 또 6월을 딱 봐. 그럼 3월보다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을 거야. 알겠지? 물론 조금 힘들 수도 있다.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피드백을 하고 또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9월을 준비하면 돼. 또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10월 달에 적용을 해서 수능을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전략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이런 행동들은 안 할 거거든. 알겠지? 해서 쌤이 지금 이제 딱 2021 생명과학 수능 생명과학을 준비하는 개념 강좌가 시작되는 시즌인데 생명과학에 대한 얘기는 물론 강의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수능을 준비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한 얘기입니다. 괜찮지? 오케이 스스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생명과학은 쌤이랑 강좌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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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